2월의 첫날인 오늘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에는 시간당 15mm 내외로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1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산지와 남부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쯤 기압골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지나고 북쪽에서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12도, 동부와 남부는 14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3도, 동부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도사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 또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제주도 동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해상활동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길도 양호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부는 급변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낮입니다. 내일 반짝 추워졌다가 모레부터 다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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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